안녕하세요 종이저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구독자 50명 기념하러 포켓몬스터 이로치 게르도스를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깔 색종이 주면 흰색이 필요해요. 접어보겠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빨간색깔 색종이가 다 떨어져가지고 집에 있는 빨간색깔 색종이가 다 떨어졌다. 하던걸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 적었다. 이렇게 펼치고 여기도 넣어서 펼치고 여기도 넣어서 펼치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여기도 넣어서 펼쳐주세요. 우와 벌써 끝났어 응 자 이렇게 보니까 뭔가 밝아 발톱 같기도 하고 그란덤 머리 같기도 하고 자 먼저 여기서 먼저 여기서 한다미 펼쳐주세요. 여기도 한다미 펼쳐주세요. 여기도 한다미 펼쳐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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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적어주세요. 적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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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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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서 해주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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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냉 이럴면 게라소스가 완성이 되간다. 아니 이게 어찌 가서 게라더스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도 노력할 저도 노력했습니다 게라더스 너무 어려워 근데 제가 제가 그래도 이거 쉬운 버전 만들었잖아 여러분들은 똑바로 접어보세요 일단은 여기서 펼쳐주세요 펼쳐서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도 펼쳐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흰색깔 흰색깔이 나오죠 이제 거의 다 접어갑니다 이상해 그 다음에는 펼쳐서 여기까지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아이쿠 접어주시면은 게라더스가 아이쿠 오 아이쿠 오 오 오 잠시만요 이것만은 꼬리가 삼각형이 됐는데요 일단은 이 정도입니다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좀 뒤에서 제대로 여쭤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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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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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